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비유가 오늘 읽은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아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니까 내가 이 보아를 열심히 찾아야겠다. 특별히 밭에 감추어졌다고 하니까 아 내가 밭을 가는 일을 열심히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농부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것도 매우 부지런한 농부 밭을 가는 농부 밭을 가는데 얕게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가는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농부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발견하는 일에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수고를 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밭을 가는 수고를 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수고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니까 이 처방이 엉뚱하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엄청난 수고, 아니 엄청나진 않더라도 성실한 수고를 필요로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26절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는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보아 알만큼 충분히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사실은 꼭 농부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여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 농부가 아니더라도 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밭을 발견했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호의 핵심은 누가 이 밭을 발견했느냐 아니면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이 이 밭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밭을 발견한 사람, 보아가 감추인 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이 비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아가 감추인 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보아를 감추인 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얼마의 값을 치르고 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밭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한 천만원쯤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1억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밭이 얼마 정도면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호에서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전 재산이 천만원이었다면 그 밭의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재산이 100억이었어요. 그럼 이 밭의 가격은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천만원을 샀는데? 라고 해서 천만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밭의 가격은 그 사람이 그 밭을 사려는 사람의 소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엄청난 부자만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아 나도 이 밭 좀 하나 사놓을까? 아 나는 이 밭이 저 이 밭도 있는데 덤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밭도 좀 사볼까? 할 만큼 싼 밭도 안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격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거래 조건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밭의 감추인 보아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관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일일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한 가지는 정말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세 번의 강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두간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어제부터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또 일부도 아니고 다 지켰나이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아니 충분히 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율법을 지킨다는 면에서 그것이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일이라면 선행과 구제를 행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부자였고 젊은 관원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의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세리나 죄인들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렇다면 나야말로 나야말로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기에 충분한 사람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 세리나 다른 죄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벌금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야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룬 나야말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죄인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요구되는 밭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룬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아가 감추인 밭을 사려면 아무리 큰 값을 치룬 것 같아도 이미 내가 여러 모양으로 값을 치룬 것 같아도 가진 모든 것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전부가 아니고 그가 소유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일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몫이 자기 손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밭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가난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은 거저받는 천국을 왜 나에게만큼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나 아니 저 세리나 죄인들은 거저받는데 왜 나에게는 값을 치료라고 하시냐 너무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러시지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밭을 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가난에게 너무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혹시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랩돈을 헌금한 과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초대는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레이를 부를 때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 너무도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문장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니 사실 레이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것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레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예수님 사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어딘가에 머무셔야 되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레이가 가진 돈 들고 좀 따라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복잡할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냥 레이처럼 버려두고 떠나면 될 텐데 부작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눠주고 떠나면 될 텐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처분하고 내 관리 아래 두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산에 관한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휘나 심지어 우리의 사역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리 안에 우리의 손 아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당장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뜻 아래 있지 않고 주님 손에 들여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간원이 떠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호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세의 여러 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호가 감춰진 밭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빌리뽀서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라고 고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밭을 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 밭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보아를 발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밭을 산 사람은 이 밭이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이 밭을 산 사람에게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어진 보아가 자신의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보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보곤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오히려 화를 낸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오히려 원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고가 정당한 평가와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의 몫을 주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아가 감춰진 밭을 산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기 때문에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나가려 해도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며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한다는 말을 run after 쫓아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의 인생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내가 잘되는 것만 집중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잡아보고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밭을 산 사람인데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인데 나도 여전히 나 잘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산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도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부는 온통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잡은 물고기를 팔 수 있을까? 판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직업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직업인입니까? 그 직업이 먹고 마시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쫓는 수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그냥 나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나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잠깐이라도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만남을 인하여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것 그것은 진정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계와 나의 재능과 그리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매 순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보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참된 보화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보화되신 주님께서 더 큰 당신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사서 내 나라에 갖다 붙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못 누리고 자신의 나라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만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보아를 발견한 자로 만족하는 제가 아니라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호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참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이제는 보아를 발견하였지만 그러나 바라보고 있는 자로 멈춰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저희가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신 것을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주께서는 값없이 주셨지만 그러나 정말 주께서 주의 당신의 생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now